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의 지탄과 집중적인 포화를 맞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들은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시도지사도 다 만들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감히 대들 수 있는 그런 정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녀 특별채용 문제 때문에 지금 박찬진과 송봉습이 물러났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몰아쳐진 그런 상태고 선관위원 9명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물러나야 될 그런 상황까지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되고 있는 자녀 특례채용을 넘어서서 과연 대한민국 사회가 선관위의 핵심적인 그런 사안인 바로 선거 범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높은 벽입니다. 이 벽을 대한민국 사회가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 건현대사를 통해서 소위 지금 선관위가 호나에 몰린 상태에서 선관위가 가장 감추고 싶은 선거 범죄를 과연 한국 사회가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그런 의지와 그런 결기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람은 당연히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만 바람과 현실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아일보가 현충일 날 6월 6일 날 했던 것처럼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논조가 벌써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소모적인 논란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선관위를 보호하는 그런 언론 논조가 벌써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아침에 올린 글입니다. 동아일보 사슬 선관위 의혹 수사로 규명하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쳐 총선 대선 선거구마다 어느 동에서 얼마만큼 득표수를 조작했는지까지 현재 모두 밝혀진 상태입니다. 이미 일어나버린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한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을까요? 벌써 정치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트위트에 올린 메시지입니다. 동아일보 6월 6일 자 사슬을 여러분들 인용해가지고 트위트에 올린 겁니다. 페이스북에는 조금 길게 올렸습니다. 총선 대선 모두 선거구마다 언어동에서 얼마만큼 득표수를 조작했는지까지 현재 모두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동아일보가 펼치고 있습니다. 사슬을 쓴 사람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들 자식들이 모두 다 치료해야 될 부정선거 비용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지 글 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헛떡떡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미 일어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한 일상이 되어버렸는지 누가 이런 엉터리 칼럼을 올렸는지 벌써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해서 꼭필하는 왜곡하는 자들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 북한 해킹 등을 넘어서 국민의힘 수뇌부가 과연 선관위의 선거범죄 해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일반 시민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선관위를 맹공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진짜 중요한 선관위 문제 선거범죄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보는가라는 부분들을 질문을 던진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결과가 좀 놀랍습니다. 이게 더 많은 분이 참석하셔도 한 76% 나온 천명이 넘었을 때는 76%가 나왔는데 그래도 여러분 74% 정도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 수뇌부가 해결 의지가 없을 것이다. 채용 비리 가지고 변죽을 울리지만 국민의힘 수뇌부가 진짜 중요한 문제 진짜 핵심적인 사안인 선거범죄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게 이런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 정도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 압도적인 다수가 국힘당의 수뇌부가 선거범죄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s님이 가제는 교편입니다. 이 나라 현재 국회의원들은 썩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유은임은 국민의힘 저 사람들 선거부정 알기나 합니까? 관심도 없을 겁니다. 기대감을 전혀 안 가지는 겁니다. 채용 비리 가지고 선관위를 때리고 야단 법석을 지지만 정말 중요하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안인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국힘의 수뇌부가 국민의힘 수뇌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를. 국민의힘 김기현 씨도 당대표의 선거에서 머머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씨가 뉴스에 나와서 선관위를 비판할 때 목소리가 기어들어갑니다. 국힘당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 근을 추르스1472님이 그대로 지적을 했네요. BSK님은 저는 그냥 공범으로 생각합니다. 좀 심한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국힘의 의원 긴급총회를 통해 가지고 선관위원이 물러나라 당연히 물러나야 되죠. 선관위원장 물러나라 당연히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철규 여러분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선거 관리와 관련된 문제. 선거 범죄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채용 비리는 다루겠지만 그 문제는 다룰 의지가 없다. 안심하라. 그 문제는 안 다룰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원총회의 아까 말씀을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5분 스피치로 스타가 됐던 윤희숙 콜롬비아 대학의 경제학 박사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은 경제학 박사 과정 중에서도 아주 명문에 속합니다. 서초갑의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전혀 당선될 수 없지만 윤희숙 의원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친 거죠. 그 30장을 훔친 총득표수가 7306표입니다. 이것을 지금 돈봉투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과거의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옮겨준 겁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5,612표 정도가 득표수가 이동시킨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그래서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윤희숙 후보가 44,533표 차이로 이정근 후보를 눌렀을 건데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격차를 크게 줄여버린 거죠. 2만 9,922표 차이로 축소 왜곡 조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축소 조정 왜곡을 한 겁니다. 7306표를 어디서 도덕질을 했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도덕질하는 여러분들 소스입니다. 7300 여러분들 이게 7300 이게 조금 차이가 나네요.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원래는 이 차이하고 이게 일치해야 되거든요. 이 표가 여러분들 훔친 데가 다 나와요. 자먼동에서 훔친 거 반포 본동에서 훔친 거 반포 1동에서 훔친 거 반포 2동에서 훔친 거 반포 3동에서 훔친 거 반포 4동이 훔친 거 방배 본동이 훔친 거 반배 1동이 훔친 거 반배 3동이 훔친 거 이걸 다 합치면 총에 도덕질한 표수가 나오는 거죠. 위에는 거소 선상에서 훔친 거 우편 투표에서 훔친 거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가 어디서 얼마를 도덕질했는가에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가능합니까?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으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냥 1 빼기 1은 0 이렇게 탁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됐던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이 최대지 않았던 때 실시됐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동일한 방식을 이용해 계속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나라가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 데이터를 계속 조작하는데 이걸 국힘당이 해결할 의지를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도덕질했는지는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 결과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덕놈들 5건. 그 다음 여러분들 1월부터 4월까지 발간됐던 2, 3건. 대선 어떻게 훔쳤나. 대선 무슨 짓을 했나. 3구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어떻게 도덕질했는가 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4건. 2020년 4.15 중순에 어떻게 표를 도덕질했는가 나와요. 1건 총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국민의힘이 밝힐 의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다수 시민들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74%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말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주의깊게 보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